아휴 아침부터 또 어디서 사건사오가 일어났구만 우천 아빠 바닥에 쓰레기가 많다 어디 돈 떨어진거 없나? 달러도 없나 이중에? 아 요즘은 바닥에 달러가 안보여 그런가? 응 에헤 우리 아침 먹을 곳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거 들어봐요 응 노점에서 먹어도 맛있을 거 같네 그냥 돈 하나 넣어야지 여기 99센트 피자도 먹어야지 한번 응 여기가 99센트? 비싼하다 이제 여기서도 먹자 먹어야지 짠 우리가 오늘 먹을 베이글쯤은 여기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야? 어 리버티 베이글? 응 여기서 한번 맛있다는 거 주문해볼게요 내가 오늘 일단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글 도장했어요 레이글 먹으러 가자 레이글 먹으러 가자 보니까 매장에 먹을만한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터미널도 뭐 마땅하진 않지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 춥기도 하고 공원에 앉아 먹기엔 추워 버스터미널에 가서 먹을만한 자리 거기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먹자 그럽시다 배고프다 빨리 가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뛰어뛰어 뛰어뛰어 아이고 어디서 더 맛있는 냄새가 나네 헤헤헤헤헤헤 오늘 우리 아침 먹을 장소 어떻습니까? 좋네 여기 바닥에 앉으면 안 되나? 바닥에 앉으면 되지 뭐에요? 깔고 앉아야지 바닥이 차다니까 내 엉덩이 되게 크네 내 엉덩이 되게 크네 아 벽차이로 잡아갔나 아니야? 야씨 엉덩이 무지하게 차가네 베이글 이름은 홀위트 에브리띵 베이글이고요 딸기 크림 치즈 추가했어요 맛있겠네 크림 듬뿍이지 응 크림이 되게 많다 그러게 짠 얘는 대파 크림 치즈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이것도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먹어볼까 야 먹어볼까 달콤한게 맛있네 맛있어? 맛있다 이거 딸기 크림치 베이글이 아주 쫄깃쫄깃하다 음 음 여기 왜 구울 평점이 높지? 맛있으니까 그렇겠지 네 친절도는 없는 것 같아 맛하고 친절도는 다르지 어이 맛있네 쫄깃쫄깃하게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겠다 진짜 든든하지 응 식빵으로 따지면 베이글 하나가 식빵 내주고갖고 다 뜰 것 같은데 이거 먹고 또 열심히 걸어야지 돌아다녀 봐야지 그러지 자 이번엔 대파 크림 베이글을 먹어보겠어 음 맛있다 응? 대파 향이 난다 네? 되게 맛있어? 응 맛있어야겠지 아침 이렇게 먹는 거 좋네 응 간단하지 응 근데 난 확실히 어제 집이 훨씬 맛있구나 소스가 두 집이 차이가 있네 응 어제는 소스가 땅에 뚝뚝 떨어졌는데 응 뜨덕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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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깨끗이 하라 이것도 그렇고 무슨 버스 타려고 왔냐 버스 타고 왔냐 버스도 안 타면서 여기 이러고 있냐 이거지 뭐 깨끗해 하고 와라 아 아 야 이제 먹는 것도 추워하기도 아파 응 응 언제도 원래 길에서 이렇게 쭈그러 갔나 먹어보겠냐 자 잘 먹었으니 오늘은 깨끗이 청소를 합시다 아유 참깨를 입에다 안 놓고 이 바닥에다 놨어 아이 아빠도 바닥에 놨잖아 아 아 이 참깨가 왜 입으로 안 들어가고 바닥으로 떨어졌나 뚜껑 닫지 말고 놔줘 아유 참깨가 온 동네로 다 참깨가 아니고 그냥 아빠 온 동네에 청소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 나 좀 물청소를 하고 있다 내 말이 그만해 뭐 내일도 왜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하하 여기 자리를 편하게 잘 먹고 간다 아유 좋네 엉덩이가 딱딱한 앞으로 종종 이용할 수도 하하하 한창 출근하느라고 바쁜 뉴요커들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하하하 저기 언제 올라가나? 아니 이번엔 안 갑니다 이번에 안 가? 예 이번에는 전망대 총 세 군데 갈 건데 다 안 갔던 곳으로 했습니다 잘했다 합시다 이번에 또 열심히 몇 달 동안 다녀봐야지 그렇지 에헤이 갈 데가 많다 많아 아 여기 볼 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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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햇빛은 이리 따뜻한데 아 너무 좋아 야 여기 딱 저 틈으로 해가 딱 나네 우와 이 닭살 아 나 팔 차가워 만져봐 아빠 손이 더 차가운데 내 손이 더 차갑지 내 손이 더 차가워 네 손은 차다 으아 이 닭살을 보동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닭살 놓은 거 보여? 보인다 보여 보동살 아빠 닭살 닭살 우와 과일이다 저기 바나나 사 먹자 바나나? 4개 1달러래 응 이거 하나 먹어보자 맛있겠네 이게 맛있어 그니까 한번 먹어볼래 이거? 예식은 그냥 하자 뭐? 응 일어나서 아빠 우리 이제 여기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먹어보자 그래 여기 제일 싸다 여기가 저 공원에가 씻어와야 돼 씻을 거야 난 그냥 먹을 건데 한 개만 그냥 먹게 해줘 잠깐만 하나만 먹자 아 이거 농약 씻어 먹어야지 하이바이바이바 열어봐 열어봐 오 차가워 별로야? 맛있는데 굉장히 순수한 맛이다 순수해? 응 갔다 오시오 잘 씻어왔어? 아니 대충 씻었어? 그거 봐 그냥 안 씻는 거랑 뭔 차이야 아니 물이 스위치 누르면 찌질 찌질 나오는 물 있지 어 그걸로 씻으니 뭐 아이 그거 봐 먹을 때 털어 먹으면 된다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맛있어 내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순수한 맛 일단 인공적으로 가미가 안 된 어 완전 순수한 체리 맛이다 맞아 이게 진짜 맛있는 체리야 응 배 안 불러? 맛있어서 자꾸 어우 오늘 점심은 이거다 배가 불러서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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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갑자기 배가 더 튀어나왔다 아 배가 볼록행이다 뿅 뿅 여기 오니 뭐 맨 중국인들 뿐이네 그러게 소양인이 안 보이잖아 다 중국인들 우리도 중국인 중 한 명인 줄 알 거다 안 그래? 이 주변이 물가가 싸서 좋아 엄청 싸지 야채 과일 뭐 식당 음식도 싸잖아 어어어 우리 이제 여기 아침 먹으러 와보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중국 음식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중국 국수 있잖아 맑은 국수 만두 어 완탄국수 완탄국수 찌빵 죽도 팔아 죽 아 그거 좋지 쇠고기 죽 닭죽 이런거 박죽 좋지 안에 계란도 들어가고 아 여기서 가지가지 먹어 봐야 되겠는데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아 나 근데 아빠 나 이거 들어봐 뭔 얘기 하려는지 안다 나 간다 어딜 그래 또 뛰어가는거야 화장실이 또 급하구만 어이구 참 또 뛰어가네 급하게 뛰어가더니 일 잘 봤어? 발걸음 아니야? 내가 발걸음 보고 알았다 에헤 아이구 그건 또 뭐야 아 휴지 아이고 저기 벤치에서 옆에서 담배를 뛰어가지고 도망왔어 잘했다 우리도 가자 이제 바로 갈거야 가자 아주 이제 가벼운 발걸음이네 고마워 졸업 어이구 짜잔 여기가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 건축물이?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안에도 되게 멋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삼아 와봤어요 궁금하네 예예 그리고 안에 마켓식도 있대 그래서 마켓 구경도 한번 해볼 겸 한번 기차역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입장으로 봅시다 가보자 도끼가 있어요 여기 와볼만 하다 멋지다 아니 근데 여기 뭐야? 지하에 식감매가 다 모여있네 그러니까 여기 색색버거도 있어 그러게 줄 선거 봐 한번 돌아보자 돌아보자 여기 뭐야 우와 여기 눈 돌아갔나 좀 삼고 여기 와 먹을 거 그랬네 아니 방금 먹은 것도 맛있었어 아 이런 거 있잖아 랍스타롤이 4온스짜리는 24달러 6온스는 35달러 이거 요만한 거 한 개에? 이거 요만해 요만해 이야 이게 너무 비싸다 한 입이면 끝나는데 아 비싸다 아유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여긴 뭐 샌드위치 이렇게 베이글 이런 거 판다 여긴 뭐 샐러드 또 아침에 우리가 좋아하는 랩 이런 거 그런 거 팔았거든 맛있는 쿠키 빵집들도 있고요 아 먹을 데가 많네 아 또 먹기 좋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그 마켓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브랜드 센트롤 마켓 예예 아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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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겠다 와 이게 조개 관자 관자 와 맛있겠다 연어 이거 다 조미된 거다 소금 이런 거 아 그래? 이것도 연어 다 연어 간장 염장한 거 이런 거 와 그냥 봐도 싱싱해 보이네 와 이거 참치지 어 옐로우 튜라 스테이크 어 우와 이건 찐 거잖아 요리한 거야 요리 응 어 이게 이게 9달러 10달러야 이게 몇 개 들은 게 새우 몇 개 예 이거는 아 요리 치즈인가 해산물 만두 이런 건가 보다 랍스타 만두 와 이거 맛있겠다 양배추말이 멋있게 양배추말이 아 양배추로 어 커리 시림프롤 해산물을 양배추를 감았네 어 안에 뭐 양념 맛있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조금말말라 그러게 어 맛있겠다 아까 베이익을 먹으면 우효됐다 대충 봐 자세히 보면 배고파 이거 얼마야? 가격이 없어요 여러분 가격이 없습니다 저거 어디 아 니 좋아하는 미트볼이네 내가 좋아하는 미트볼 두부 두부 이게 두부야? 감자가 아니고? 어 후하그라 후하그라 거위 간 이게? 거위 간이 비싼가? 진짜 비싸지? 되게 상대중이다 어 피자? 어 티본스테이크 이게 티본스테이크 어 여기 먹고 꼬치들 이거 요리된 거다 이거 아 진짜? 어 고기가 많이 비쌉니다 비켰네 이야 요리 맛있겠다 15달러 15달러 수시랑 거울도 이렇게 있구요 이건 좀 싸다 1개에 1달러 아 이거 맘톨보다 작잖아 독토리만 하다 독토리 봐라 이게 하나가 4달러다 이야 나무가지 모양을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몰라 가보자 우리는 좀 맛있는 저녁 사러 가자 이제 가자 헤헤 헤헤 나가 나가 아빠 우리가 오늘 탈 버스는 192번이구요 234 다시 어 게이트는 234번입니다 여기 버스는 굉장히 쾌적하다 이거 크나 버스다 이거 뭐 계속 버스야 의자가 뒤로 잡혀져 그냥 누워있어 그럼 버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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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밑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아 여러분 망했어요 기사분이 저희를 안 내려주시고 그냥 가가지고 미쳤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가 역에 내렸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내려주셔가지고 그 다음 역 내리는 데가 어디야 미쳤나봐 여기에요 어디까지 가는거야 돌았다 아 미쳤나봐 어디까지 가 어떻게 돌아가 시외버스를 타고 왔냐 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 나도 몰라 우리가 192번 탔어? 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외각지역으로 왔잖아 여기 내려졌으니까 타는 데가 어디 있을거야 버스 스탑이 어딨어 이리 돌아가서 이리로 가야돼 이리 가야돼? 어 알아서 하면 중간에 들리지 않는 직통을 탄거야 직통 여기까지 온거야 미쳤다 여기서 이만큼 더 걸어가서 여기서 타야돼 어쩔 수 없지 뭐 나 배고파하고 빨리 집에 가 배고픈거 둘째 치고 있어 엉뚱한 동네로 왔다 미쳐 오기는 왔는데 지금부터 8분을 더 걸어가야돼 8분? 지금까지 걸어온거 빼고 니 걷는거 좋아하잖아 아 배고파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버스 무제한 티켓이 좋긴 좋다 여기 주저지에 맘대로 돌아다니냐 그래 하루에 백번 가라 타도 되잖아 그래 버스 많이 타라 그래 공짜니까 에이 여기 와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 어 근데 여기 뭐 주택가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아 땡뼈차 이게 뭐하는거야 내 말 온전기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랬겠다 달리는 버스에서 왜 일어나가지고 세워달라 그랬느냐고 난리 경기도 성남행 버스를 타놓고 맞아 강남서 내려달라고 종로에서 내려달라고 종로에서 내려달라고 내 말이 종로에서 왜 안내려주냐고 쫓아가는거랑 똑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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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시장 192T 뉴욕 이거 버스는 8분 이따 오거든 어 근데 이거 우리 내리는 데까지 어 정류장 29개를 지나 몇시간 걸리는거야 41분 우리가 온 전용도로는 금방 왔잖아 전용도로 아닌 일반 국도로 간다고 동네마다 싹 들리는거지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192T 뉴욕 드디어 버스 온다 거꾸로 또 가는걸 타네 야 이런 직캐도 아니고 헬로 간주 뷔워로 간주 뷔워로 간주 뷔워로 간주 뷔워로 간주 뷔워로 간주 뷔워로 오케이 3달러를 내야하는데 원래 어 그런데 우리 패스도 없는데 다음번에 3달러를 내야하는데 이것도 따로 내놔봐 말이 맞아 내일까지 가려면 걸어가게 내일까지 가려면 걸어가게 내일까지 강북에서 강남 가려면 수원까지 가려면 아 아 배고파 오픈 다음에 또 뷔워로 가게 간주 뷔워로 가게 에피소드 짠 여러분 우여곡절이 엄청났던 오늘의 저녁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토마토 해산물 스튜에 계란 몇개 풀어봤구요 그리고 요거는 염소고기가 들어간 염소커리입니다 당근, 감자, 버섯, 파프리카 등등 맛있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미식 피순대 모르샤라고 하는 정말 맛있는 피순대구요 콜슬로, 뭐 에그샐러드, 치킨샐러드 그리고 곁들여 먹을 야채와 치즈, 팔라피뇨, 피클 그리고 직접 지은 밥까지 해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아 이거 미국에서 또 이렇게 밥을 먹나요? 어제 만든 요리를 드디어 오늘 먹는거야? 야 어제 그걸로 두고 자냐 우리가 아 이거 다운되가지고 미국 양배추를 맛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요 자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맛있게 먹자 나 엄청 맛있게 만들었어 아 이거 맛있다 맛있지? 근데 엄청 깊게 만들었어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염소도 먹어봐 염소? 커리 커리도 엄청 맛있게 만들었어 아 이것도 고기 냄새가 나는게 맛있네요 염소 냄새 확 나지? 응 그리고 큐민도 많이 넣었어 아 어우 얼큰하다 이런 데 가서 또 얼큰하게 넣어줘야 돼 아빠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이런 이 해산물 슈트가 최고야 여러분 짠 맛을 보자 맛있을걸?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문어가 또 쫄깃쫄깃한게 맛있네 응 어 해산물 슈트가 진짜 맛있다 그래? 나 처음에 맛없다 생각했는데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디프 맛이 있어 다행이다 요 고추가 살짝 맵쌍하니 맛있다 이 이것도 매운데 뭐 매운 고추를 또 먹으면 큰일 나지 아 이 맛있는 거를 어제 안 먹어서 억울하다 한번 덜 먹잖아 이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뻗을 줄 몰랐어 아니 나는 저녁을 기다려다가 그냥 잤고 근데 너는 준비해 놓고 왜 잤어? 준비해 놓고 아빠가 보니까 자더라고 근데 아빠가 갑자기 나 저녁 안 먹고 잘래 이러는 거야 내가 저녁 안 먹고 잔다 얘기 했어? 어 몰라 나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어 잠결에 한 얘기 같은데? 그래? 나 저녁 안 먹고 잘 거야 나가 나가 이랬단 말이야 아빠가 그래? 어 아 그런 게 어딨냐고 난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응 아 그럼 먹을게 조금만 있다가 이러더라고 그랬어? 응 그랬는데 나도 거의 정신이 한 90%쯤 나가 있었어 그래? 음 그럴 기억이 없지? 헐 나 저녁 안 먹고 잘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 거 같은데? 했어 했어 아 이 염소고기가 의외로 맛있어 이게 이 염소가 이리 노린내 하나도 모르고 이리 맛이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아빠 이쯤 되면 내 요리 솜씨에 대해서 빨리 말해봐 어 인정 해삼 스튜 인정 염소 카레 인정 완전 인정이지? 응 자 자 모로 시사가 왔습니다 자 전자렌지에 뜨끈뜨끈하게 데운 피순대 미국식 피순대 이게 남미 음식인가 잘 모르겠다 스페인 모로시아 콜롬비아 모로시자 얼리 와라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찹쌀순대하고 비슷해 이 안에 쌀하고 야채하고 돼지피가 들어있어요 순수 그것만 들어있어요 그치 당면이 안 들어갔어요 당면 그리고 이거는 맛있지?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그럼 괜히 한 개 더 산 게 아니야 아주 단단하게 집어넣어 우리나라 전통 피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찹쌀 집어넣잖아 여기다 여기 찹쌀 없으니까 네가 이거 자다 일어나서 먹을만하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더라고 야 진짜 맛있다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맛있네 진짜 맛있다 우와 야 이거 자꾸 먹게 되네 맛있다 하니까 마트마다 또 모르시자가 맛있다 맛있다 다 달라 지금 우린 여기 먹어왔으니까 또 다른 맛을 모르시자 난 탐방하러 가보자 맛있어 미국 오시면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드셔봐야 돼 호불호도 없지 않아? 향신로 한국의 피순대 병천수인데 음 그거하고 비교가 달라 비교가 안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잖아 이게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응 신기해 다녀보면 갓국에 순대라는 메뉴가 있는 게 아 소세지지 그게 아 소세지에 누가 쌀을 넣어 이거 순대지 응 그렇네 진짜 진짜 재미있지 사자 삶을 소세히 장갑을 넣어요 잘다 껍질 보다 상대방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